일본 시즈오카, 야마나시, 가나가와 사면이 참여하는 후지산 화산방제대책협의회는 후지산에서 대규모 분화가 일어나면 3시간 만에 엄청난 양의 화산재로 도쿄와 수도권 일대가 마비된다는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지산 분화 대피계획 보고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며 이번 보고서는 2014년 처음 수립된 대피계획의 전면 개정판입니다. 왜 후지산 인근 지역에서 갑자기 지금과 같이 예민한 시기에 후지산 관련 강력한 경고를 발표하였을까? 그것은 최근 계속되고 있던 후지산 관련 폭발 징후와 금액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깝게는 후지산 인근 시즈오카현 북부에서 어제 3월 28일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중순에는 치바현에서 5번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5일에는 시즈오카현 수루가만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즈오카현에서 이런 후지산에 대한 긴급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 3월 2일 일본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5.1과 4.4, 3.9의 연속 강진발생 이후 3월 4일에는 이즈제도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3월 5일에 시즈오카현 수루가만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지켜보던 시즈오카현에서 이번 후지산 긴급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즈제도의 화산들을 최근 계속하여 강타하면서 후쿠토쿠 오카노바, 미라야마 화산 등의 화산 폭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시즈오카현 수루가트로프와 사가미트로프가 연쇄적으로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근 후지산이 그 영향으로 대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의 북쪽인 일본 군마현과 나가노현의 경계에 있는 아사마산에서 6일 전인 3월 23일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면서 지진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며 경계 레벨이 높아졌으며 이 아사마산은 작년 9월 12일에도 화산성 지진이 82회 관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산학자들에 의하면 또한 비정상적인 산체 팽창도 밝혀졌습니다. 분화구 바로 아랫부분까지 거대한 마그마가 축적되면서 산의 전체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지산 북쪽 아사마산의 화산폭발 증후와 후지산 서쪽의 수루가트로프 그리고 후지산 동쪽의 사가미트로프까지 연쇄폭발을 할 경우에는 후지산은 대폭발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일본 수도 도쿄 인근에서 계속하여 치바현을 중심으로 5번 이상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이기에 그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